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DAW라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전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초보분들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들에 대한 용도라든지 용어에 대한 뜻, 그런 계엄들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잘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장비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 보면 창작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은 사운드 기어가 하고 뮤지션분들은 창작에 대한 집중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